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통증,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건강강좌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두통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통은 신경학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겪어봤고 인생에서 90%의 사람들이 두통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5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의 두통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통은 청소년과 소아에서도 7.7%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통에 대해서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 반면에 거기에 대한 치료약은 여러 개가 나와있지만 꼭 잘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완쾌라는 게 없고 그 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진통제를 써서 해결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에서도 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왜 없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이 어떤 류의 두통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 약간의 적절한 약물이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통은 150여가지의 두통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150가지를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두통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 두통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두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두통 이야기는 여러가지 머리의 통증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통이 그런 두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나 뇌의 애니리즘, 동맥류가 있어서 굉장히 심한 머리가 아픈 것은 오늘 강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런 큰 문제가 없는 두통, 자신이 느끼는 두통, 암이 있어서 그런 2차적으로 이런 두통은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다면 텐션 헤데이크나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나 이런 두통이 아니라 뇌출혈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통 중에서 가장 흔한 두통이 텐션 헤데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긴장형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텐션 헤데이크는 이 양쪽 머리를 꾹 누르는 듯한, 지긋하게 누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강도는 굉장히 심하지 않고 moderate to mild, 약간 미미하거나 중간 정도 레벨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굉장히 센 마약계의 약도 필요 없고 보통 타이레놀이나 소염제, 애드빌, 알립, 아이불프로핀이나 나플록신 이런 류의 소염제나 타이레놀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두통입니다. 가장 많은 두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편두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여러가지 약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하겠고요. 세 번째의 두통은 클러스터 헤데이크라고 해서, 군발 두통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두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두통을 말합니다. 이 두통은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일어나면서 2주에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두통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페이스가 끝나면 깨끗해지고 계속 머리가 안 아프고,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안 아팠다가 다시 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두통을 우리가 클러스터 헤데이크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이너스 헤데이크라고 부비동 두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너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사이너스가 퉁퉁 붓고 이 부위와 머리 앞부분이 부으면서 꾹 누르는 듯한 두통을 말합니다. 보통 사이너스 헤데이크는 환자 자체가 코가 꽉 막히고 그러면서 오기 때문에 환자도 자기가 사이너스 헤데이크라고 알고 오죠. 말 그대로 사이너스 헤데이크, 사이너스에 문제가 있고, 충동증, 비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염증이 나면서 일어나는 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너스 헤데이크의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충동증이나 염증이 넘어서 인팩션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요. 소염제를 처방을 하고, 그리고 알러지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알러지약까지 해서 같이 겸비를 해서 치료하는 두통입니다. 이렇게 텐션 헤데이크와 클러스터 헤데이크는 대부분 진통제로 치료를 하고요. 특별한 예방은 없죠. 사이너스 헤데이크 같은 경우는 알러지로 시작을 했거나 충동증 때문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알러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로 다시 돌아와서, 마이그레인 헤데이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길게 되는데요. 이 편두통, 말 그대로 한쪽이 아픈 두통이라서 편두통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렇지만 꼭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양쪽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양쪽으로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편두통은 가장 특이한 것이 다른 전조 증상을 가지고 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미식거림, 90%에서 미식거림이 온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50%에서는 심하다 보니까 구토까지 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흔한 증상이 빛을 싫어하고 소음과 냄새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앓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 자기가 편두통이 올 거라는 느낌이 딱 오자마자 빛이 싫어지고 소리나 냄새가 싫어지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서 빛 차단을 하고 냄새 차단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편두통은 어린아이에서도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꼭 체한 것처럼 창백해 보이고 미식거리고 구토까지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꼭 체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두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편두통의 치료는 두통이 왔을 때 급성적으로 그 치료제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롤토닌 기량제로서 트리프탄이라는 계열의 약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식거림과 구토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미식거림에 좋은 약들을 같이 쓸 수 있고요. 편두통에서도 소염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편두통이 심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방약을 처방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약들로 이제 베타블러커 계열의 약이 있고 SSRI 계열의 약 그리고 서루토닌 기량제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매그니시엄이라든지 다른 미네랄 비타민을 복용을 했을 때 편두통에 좋다고 하는 정보들이 나오면서 이쪽의 치료를 같이 겸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항산화 요법이 편두통에 좋다고 밝혀지면서 항산화 주사를 통한 편두통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게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그 아프신 게 다 편두통으로 인해서 두통이 올 때마다 이틀에서 3일 방에서 나오시지도 못하고 알아 누울 정도로 굉장히 심한 편두통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한 달에 2주 정도도 아프신 때가 꽤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심하게 아프셔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트리프텐 계열의 약들도 드셔보시고 엑스저린, 아이비 프로핀, 에드빌, 타이레놀 다 드셔보셨는데 특별하게 효과를 못 보시다가 제가 LA에서 개업을 하고 이제 앤티옥시즌 항산화 주사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세 번 정도 맞으시고 완전히 편두통이 없어지셔서 굉장히 효과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 몇 분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꽤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어서 지금도 그 치료법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근래 들어 공예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이 고갈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편두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이 있어서 그 매그니시엄을 비롯한 다른 비타민 투여를 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임상실험이 몇 개가 되어 있는데요. 라이보플라빈이란 비타민은 환자의 그 편두통을 줄여준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실험에서 그 타겟을 자신이 편두통의 50%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목표로 임상실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보플라빈을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54%가 향상이 되었다고 한 반면에 라이보플라빈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19%만 향상이 됐다고 보고되면서 약간의 효능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큰 임상실험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아직도 컨트롤시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매그니시엄에 대해서도 좀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위에 다른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의 치료법이고요. 아무래도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으로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는데 안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이 있고 이 편두통이 굉장히 힘든 두통이기 때문에 많은 약품이나 보조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능이 없고 아니면 해가 되는 그런 보조품들이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보톡스를 맞아서 편두통을 없앤다 는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2008년에 미국 신경학회에서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돼서 마무리가 된 것인데 아직까지 보톡스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것은 버터벌이라고 하는 약초가 있는데요. 이 약초가 편두통에 좋다고 해서 좀 쓰이다가 임상실험을 좀 해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약간 있다고는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에 함유된 피로리즈린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간을 파괴해서 간 손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암을 윤발할 수 있는 항암 물질로 밝혀지면서 이 약초를 쓰지 말라고 권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조품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에는 150가지 이상의 두통 종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두통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여러가지 치료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그 치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통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하면 의사를 먼저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흔한 이유의 두통일 것이라고 추측하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것이 낫지 않으면 더욱댄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가 보통 신경과에서 전문을 하는데요. 신경과 선생님이 다 두통에 대해서 하시지는 않고요. 신경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두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에서도 두통 전문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는 어렵고요. 그 이유가 그 어떤 두통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치료 약들도 굉장히 우리가 리미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은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과 셀렉티브 서러토닌 리셉터 인히비더, SSRI 계열이나 서러토닌 기량제, 베타블라커 이 정도에서 대부분의 치료가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앤티옥시즌 테라피, 항산화 치료나 미네랄, 맥이니시엄 이런 것을 드시는 치료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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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